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전, 충남 지역을 방문해 중원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. 문 전 대표는 오전 대전 서구 시의회에서 대전 지역 기자간담회를 가지며 충청과 영남 등 모든 곳에서 지지를 받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. 이어 대전 서구에 있는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 추진과 관련해 시민들과 대화를 가졌습니다. 오후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해 제2의 과학 입국을 위한 과학기술인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.